다우지수는 물가 지표에 안도하며 인플레 진정 기도감의 사상 최고치를 또다시 돌파했습니다. 나스닥은 소폭 가락했습니다. 유가는 이틀째 올랐습니다. 미국 심련물 국채는 내렸습니다. 다우지수는 11일 전일보다 0.62% 오른 35,484.97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장중에는 35,500손을 넘었습니다. 금융주와 자재 관련주들이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나스닥지수는 전일에 비해 0.16% 내린 14,765.14로 장을 마쳤습니다. 기술주들이 몰려있는 나스닥은 미국 금리가 오르면서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 서부 텍사스유는 원유지구 감소에 1.4% 오른 69.25달러에 마감됐습니다. 미국 국채 금리는 심련물이 전일보다 1BP 내린 1.35로 장을 마쳤습니다. 글로벌 이코노믹은 스톡TV가 특허 출연한 BM 모델을 이용해 동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동영상은 참고용이며 투자자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영상은 참고용이며 투자자에 대해 어떠한 책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